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개짜식 나 진짜 이씨! 어딨지! 내게로 와 깨서리는! 미스 클리프! 아! 제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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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이겼어? 아니 이 포킹 쉣!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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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말 다 말이야!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이고! 아이고! 모지락! 아 그래! 어! 야! 이 세개 나온걸 봐서 내가 참도록 하지! 흠! 아! 시계 돌릴까말까 고민 되네 이거! 아냐아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넘어가는게 인지상적이다! 가자! 음 18 점도 안 좋아합니다! MoH Syndrome 1 2 1 그래서 자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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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 !!!! !!!! !!!! Hey I'm here I'm here It's a ZAMUTA Thank you I'm not 갈 길이 먼데 너무 먼데 아 아 다행이다 리포트 창이 있는데 게임에 오 내 밀 내기로 와 캐서린 에에에에에앗 숨쉬기가 어렵다 이렇게 올 카운터 나쁘진 않고 지금 삼스 두 번의 반격 한 번 더 써줘야 되거든요 아이씨 이거를 근데 문제는 지금 침식이 벌써 마이너스 침식이 벌써 48사이스가 좀 힘들어 이번 빈도 꽤 어려워 두 개 써야되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반격도 두 개 써야되고 하나 쓰고 두 개 써야되잖아 역시 아 잠깐만 이렇게 넘어가면 어 아 잠깐만 이거 개 꼬였는데 손 안빡일정도로 상살 때려야되는데 이럴때는 많이 나올거 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4개명 손이 부서지던가 355일지 방금 80 안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그치만 흩어지나? 아니지? 대킬 잠시만 부서졌다고? 아냐아냐아냐 야 부서지기만 했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잠시만 어 내가 지금 몇이냐 65? 그러면은 부자 65 합이기면 10 합이기면 10 합이기면 10 그러면서 60인데 아니 잠깐만 15잖아 25에 합이기면 25에 60 맞으면 35 아 잠깐만 아이씨 계산이 안되네 아이씨 잠시만 이대로 쳐맞으면 마이너스 40인가? 그러면 이대로 쳐맞아야되나? 이거 합하지 말고 15% 피해 때문에 얘는 15% 피해 때문에 얘는 안돼 그럼 이거는 한번 저걸 피해주고 그러면 얘로 피하면 안되고 어떻게 할거냐 한격 한격 이게 아니고 아이씨 잠깐만 이거 맞으면 안되잖아 아 25에 65 어 40 어 40 아이씨 잠깐만 40인데 이걸 쓰면은 안되지 아니다 이거 한번 이거 두번 이거 두개 번갈아 쓰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잠시만 이기고 25에서 이기고 25에서 60에 66으로 가고 그러면 41 그럼 이쪽이 좀더 베스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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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베스트 오 45 거기다 10 1 2 2 5 2 8 지금 하면 40일 그치? 아니 하시도 이겨줘야 되잖아 이거 아 이거 맞으면 또 흐트야 그럼 이거 이겨야 돼 63회 33 그러면은 그럼 한 번 이기면서 35회 35회 72냐? 몇이냐 그러면은 35회 그럼 30몇? 아 되게 매지는데 그렇다고 저걸 지금 저걸 맞아? 저걸 맞았을 때 안 흐트러질까? 흐트러질 것 같지 않냐? 그러면은 저걸 맞은 다음에 저걸 맞은 다음에 다음 턴에 얘가 방어를 하길 바랄까? 둘 중 하나인데 이걸 맞고 이걸 맞고 다음 턴에 가드를 하길 바라냐 혹은 이거를 그냥 이번에 친 다음에 다음 턴에 저거 하길 바라냐인데 오 삼스 하나 오니까 이거 그냥 받아내자 받아내고 지금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에 다음 턴에 삼스 하나 쓰고서 얻어맞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타자 아 이러면 이러면 정신에 더 오르자 잠시만 잠시만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아이씨 내가 이거 계산기까지 꺼내야 되나? 아이씨 그러니까 지금 78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39까지 가거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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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9인데 문제는 여기서 잠깐만 63 66 120 몇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내가 먼저 옮겨 그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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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Survivor 네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하아 아씨 개불안한데 숫자들 통하지가 제발 부탁이야 깨서린 이 새끼를 찢어놓아줘 제발 부탁이야 깨서린 저 새끼를 찢어놓아줘 넷 다섯 여섯 유관정 공명 자아 제발 이게 마지막 긴대기 제발 저 새끼를 찢어줘 array new new 이겼어어어 아 아 으아 아 우리보다 안식은 없다 너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여. 미. 무슨. 으으으으iana. 으아아아아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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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이 고려있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